반갑습니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외교육 프로그램인 다시 봄 청춘학교 제1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외교육반 다시 봄 청춘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학력인정과정으로서 초등과정 첫 졸업생을 오늘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곽숙장님 외 5분의 졸업생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16개월간 강미영 선생님의 지도로 국어 172시간, 수학 28시간, 창의력 체험활동시간 40시간에서 총 24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수님께서 졸업생에게 졸업장과 학력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증서 곽숙장님 초등과정 위사람은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경상남도교육강 박총인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인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순남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진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복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장도 수여하겠습니다. 고수님 졸업장 졸업장 곽숙장님 위사람은 남해군 초등학력인증 성인문외교육 다시 봄 청춘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남해군수 장충남 졸업장 곽숙장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장 박촌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장 졸업장 임진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장 임진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장 전복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인정도 되고 또 졸업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연세를 보니까 여기서 제일 젊은 분이 45년생이시면은 우리 나이로 80이죠. 우리 나이로 80이고 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보니까 38년생 같으시면 우리 나이로 87입니까? 그런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로다가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동무 삼아서 배우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장님 또 우리 군부녀 회장님 등등에서 지역유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최체민 노인회 분회장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오늘 같이 행사 준비와 그동안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아져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강미영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보람 있습니까? 네. 보람 있어요. 그럼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복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력 인정 과정과 그동안 기초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데 서사학이 지금 남의군에서는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최체민 노인분의 자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오늘 새로운 공부를 하고 학위모델을 쓰시면서 졸업식을 하는 예수 어머님들은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 및 취약자들의 정신을 하는 식당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변경을 하려면 요사에는 보니까 영양사들이 요리를 하는 방법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자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가족들이 오셔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두껍다고 오노라 같아요. 정말 배고픔을 참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젊은 시들이 다 지내가고 울창 충남 군수님 덕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위모델을 다 써보시고 다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 가정을 겪고 온다면 울창 충남 군수님은 금년에 바탕이 행복한 해입니다. 가장 친한 분이 신진세라는 분이 세계바둑 재패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셔가지고 가장 변경을 하려는 어려운 돈을 약 338억 정도를 찾아서 남해군의 국민을 위해서 또 작년 또 보시면 군수님이 국민을 더 알뜰하기 위해서 서울 맛도 맛도 다니면서 지금 집 장사를 해가지고 재작년보다 한 200억을 더 올렸어요. 그 200억 338억 500억이 우리남에 들었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군의의 이혼 생활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배워야 되고 또 지도를 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을 남해 하시기를 허덕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졸업식이 있는 것은 강미영 선생님의 역정적인 지도로 해서 어르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미영 선생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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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오늘 제일 멋지게 해갖고 왔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고민이 많은 세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고생은 했어도 지금은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좋아해서 감사한데 또 이제 해야 될 과정들이 있으니까 수학도 하고 미술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군수님한테 한말씀 저 분야 우리 편지를 쓸까요? 공부했던 기념으로 수학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숙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과정과정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 졸업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과정하나 이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1년간 더 보충수업하고 군수님한테 중학교 과정하게 해주세요. 합시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제 오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전복희님께서 소감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전복희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받아쓰기도 하고 숙제도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인문외교실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을 알게 되고 지금은 글도 쓰고 있기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한글 공부하면서 작품도 만들고 문화 공영도 함께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다가도 공부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기다려집니다. 조금 욕심도 생겨서 계속 공부해서 중학조도 가고 싶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서로 웃고 떠들면 놀면서 공부하자 수달 떠면서 공부 공부가 놀이다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인문외교실 학생 전복희입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럴 수익은 멈추고 다함께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트래비 너무 안 되고 어머니 방송에 나가는 이게 카메라를 보시다. 살짝 보고서 이쁘게 나갑니다. 찍습니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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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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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는 말하지 아 우리 존은 나중에 하고 함께 사이 찍어야 돼요. 선생님 청해 주시면 될까요. 저하고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간을 앞서 가지고 소리 테스트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합니다. 성인문에 참가 엔정제 맞나? 장인영입니다.